44번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 작업시 생기는 결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아크 용접 결함에 관련된 사항들이 간혹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문제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스페트하고 언더컷하고 크레이트가 나와 있는데 크레이트는요 용착금속 속에 남아있는 가스로 인하여 생긴 구멍 했는데 가스로 인하여 생긴 구멍 우리가 블루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하다가 아크를 딱 중단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패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을 우리는 크레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컷하고 오버랩하고요. 그 다음 블루홀. 블루홀이 방출 가스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 다음 피트도 있고요. 자 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용접 중에 아크를 중단시키면 그 중단된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갑니다. 움푹 패이죠. 이 파진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을 크레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패트 같은 경우에는 용용된 금속의 작은 입자가 튕겨 나오는 것. 튀어나와서 모지에 묻어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스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번입니다. 프레서 작업 중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 작업점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안전대책을 뭐라 합니까?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읽고 바로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신체 일부가 위험한 작업점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서 방어장치에 관한 걸로 방어장치의 대상을 찾으라 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문제를 잘 내신 것 같아요. 위험한 작업점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해야 됩니다. 일단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구조의 방어장치가 몇 개나 있을까요? 방어장치 총 6가지 중에서 프레서에서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즉 슬라이드 하강 중에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두 가지는 반드시 급정지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급정지 기구가 내려오고 있는 슬라이드를 급정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든요. 그래서 급정지 기구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방어장치 두 가지가 양수 조작식이라는 것과 광전자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광전자식 이 두 가지. 나머지는 급정지 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방어장치 6가지를 분류할 때 급정지 기구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프레서에 설치하는 것과 급정지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프레서에 설치하는 방어장치로 나누셔야 됩니다. 6가지를 나머지 수인식, 손처내기식, 양수기동식, 게이트가드식 또는 가드식은 다 급정지 기구와는 무관한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작동이 되면 하부금형까지 정지할 수 없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작업점으로 들어가면 정지되는 기능은 뭐냐? 정지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는 이건 풀프루프 기능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 페일 쉐이프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자동적으로 딱 정지가 돼가지고 사고 자체가 나지 않게끔 기능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풀프루프 기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저기에 해당되는 것은 양수 조작식과 광전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풀프루프입니다. 그래서 페일 쉐이프와 풀프루프를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십시오. 페일 쉐이프는 사고가 난다는 전제하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대책이고 풀프루프는 바보가 동작을 해도 절대 사고가 안 나죠. 바보가 프레스에 내 손을 찍겠다고 안으로 들어가 본다 뭡니까? 양수 조작식에서 손을 떼면 광선을 차단하면 슬라이드는 정지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프루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6번 다음 중 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총 위험점의 종류 6가지 정리하셔야 돼요. 프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협착점이죠. 프레스는 협착점이고 연삭기는 끼임점이죠. 롤러는 물림점입니다. 무선 사이가 아니라 날카로운 날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절단점이라고 얘기하죠. 톱날 칼날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접선에 물려들어가는 접선 물림점이 있고요. 벨트 풀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회전체가 회전하는데 잡으면 같이 말려들어가는 회전 말림점이 있을 수가 있죠.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접선 물림점이지 분리점 가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총 6가지와 해당되는 기계의 종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고요. 47번 안전계수 5인 로프의 절단하중이 400N이라면 이 로프는 몇 뉴턴 이하의 하중을 매달아야 하는가? 안전율에 관한 문제가 또 하나 더 나왔네요. 안전율의 공식이 파단강도 나누기, 파단이 절단되는 거죠. 절단되는 게 4천에서 절단되니 얼마까지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사용하중을 구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안전율이 지금 5다 이 말이죠. 이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이 이런데요. x를 구하려면 x와 5는 서로 위치,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4천 나누기 5가 되는 거죠. 800이 되겠네요. 그렇죠? 800.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안전율에 관련되는 계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식입니다. damned